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능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일단 지금 수험생 입장에선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출제가 되건 그냥 내가 공부한 거 안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야.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한 거 안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야. 뭐 수능이 좀 더 쉽게 나온다 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덜 해도 되겠구나. 이건 좀 불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되건 그냥 내가 공부한 거 안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쉽게 나온다면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거겠지. 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6월 평가원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설문을 좀 했어. 자, 6평이 끝나고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좀 궁금했던 거. 아, 실전에서는 어떤 거를 좀 써야 되는 건지. 실전에서 풀이를 할 때 내가 어떤 기술을 좀 갖춰야 되는 건지.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선물을 해봤는데 예상대로, 예상대로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거거든. 그래서 실전에서 그 질문 받았던 것들이 자, 설문 받았던 거 안에도, 설문 받은 내용 안에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몇몇 학생들의 그 글, 사진, 실제 시험지를 찍어서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보면 아, 저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될 거야. 저거 내 얘기인데. 나도 저거 고쳐야 되겠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이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그 6평 10번 문제. 정땡원 학생. 난 실명을 알아. 실명을 알긴 하지만 자, 정땡원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0번을 보고 선생님, 이런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홀전자수하고 원작가전자수를 모두 적어놓고 풀었습니다. 왜냐면 이 표 안에, 자, 그런 자료가 있었거든. 원작가전자수분에 홀전자수. 그게 이제 분수로 나와 있었단 말이야. 자,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10번 문제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원작가전자수분에 홀전자수.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x, y, z을 찾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요 세 글자 있지? 상대값. 요게 붙어있지? 어, 그러면 누가 봐도 어쩔 수가 없어. 어, 선생님도 적어놓고 풀었어. 왜냐면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게 6이고 3을 갖고 6대 3이다. 2대 1이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이걸 갖고 값을 찾아나갈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게 상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자, 그런 기출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이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보여? 자, 상대값이 있는 경우와 똑같은 자료인데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렇게 상대값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어. 이때는 쭉 나열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대값이 안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약간 변형을 해봤는데 자,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열하는 것보다 이걸 갖고 값을 거꾸로 찾아나가는 게 빠르겠지. 자, 우리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야. 자, 8이 아니고 1, 2, 3, 4, 6, 7, 18쪽은 0이니까 자, 1, 2, 3, 4, 5, 6, 7, 0 그 다음에 홀전자수도 1, 0, 1, 2, 3, 2, 1, 방 1, 0, 1, 2, 3, 2, 1, 방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자, 이게 3분의 1이 가능한 건지 그럼 이게 실제 3분의 1인지 그 다음에 2배를 해서 6분의 2인지 3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원자과 전자수는 지금 최대가 7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아, 이게 최대값이 7이구나 그러면 3분의 1 아니면 6분의 2겠구나 그걸 만족하는 게 누굴까 이렇게 찾아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상대값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상대값이 없으면 거꾸로 찾아나가는 게 당연히 빠르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두 경우를 구별을 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아, 상대값이 있을 땐 어쩔 수가 없구나 아, 이건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다 적어야 되겠다 근데 상대값이 없어? 아, 그러면 이건 맞춰나가야 되겠다 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원자과 전자수가 이게 실제값이라면 원자과 전자수가 3 그럼 13족이지 그러면 홀전자수 그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10, 1, 2, 3, 1, 방 그럼 1, 0, 1이니까 어, 13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3이고 홀전자수 1이니까 어, 13족 되네요. 자, 근데 이걸 두 배를 딱 해보면 6분의 2가 또 실제로 되는지 보는 거지 그럼 6이면 얘가 만약에 6이다 그럼 6분의 2가 가능한지 보는 거야 그러면 6이면 16족이니까 그럼 16족의 홀전자수는 3 다음에 있으니까 2죠 그러면 6분의 2 가능한 거지 아, 그러면 이게 13족과 16족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거야 어, 자, 근데 여기도 3분의 1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13족 아니면 너도 16족이구나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러면 너 3분의 1 아니면 너도 6분의 2구나 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원자 번호 차이가 5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같은 주기에 13족, 16족은 아닌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게 2, 3주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16족 2주기 16족 그 다음에 3주기 13족 그렇게 돼 있으면 8번 산소하고 8번 산소하고 그 다음에 3주기 13족의 알루미늄 딱 이렇게 되면 13번이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 5 차이가 나는 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2분의 1 아니면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 최대값이 여기가 7이니까요 자, 그러면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요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2분의 1 2족이면 홀전자수가 얼마지? 어, 0이죠 1, 0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 2족은 아니구나 그럼 14족이면 자, 4분의 2가 실제값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4족이면 3 앞에 있는 거지 15족 바로 앞에니까 홀전자수가 2가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 4분의 2는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6분의 3 될까요? 어, 16족이면 요거는 2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고 홀전자 3인 거는 15족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 이것도 실제값이 아니고 이게 실제값이구나 자, 그래서 상대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4족이고 자, 얘보다 원자번호 1이 크니까 아, 그러면 14족의 어, 3족이 14족 규소구나 요렇게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지 요러면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이번 6평처럼 요렇게 상대값이 붙어 있으면 음, 이건 대책이 없어 이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느 경우에 내가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경우라면 더 줄일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라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쓰고 하는 게 맞아 오케이? 어, 그런데 자, 이 학생한테 선생님이 어,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거 지금 여기는 상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치? 근데 이제 프리하우정을 쫙 봤는데 음, 부탁하고 싶은 거 이거, 이거, 이거 보여요 지금? 어, 이건 안 그렸어야지 이건 안 그렸어야지 아, 이게 이온화에너지잖아 지금 보기 D급 풀기 위해서 이걸 쓴 거 같은데 아,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어, 그러니까 여기 시험자에다가 야, 참 정성들여 쓰지 않았니? 예외 부관까지 다 해갖고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2족, 13족, 15, 16족 잘 그렸는데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소들을 찾은 다음에는 지금 뭐 산소, 나트륨, 규소 요렇게 찾아졌는데 그게 누가 이온화에너지가 큰지 작은지는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가 쫙 그려지면서 순서가 나와야 돼 어, 그 정도는 해야 돼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선생님 이 학생한테 정땡원 학생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자료였는데 요거 갖고 시간을 더 줄일 수는 없지만 어, 이 학생은 이거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화에너지 더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온화에너지 홍구단에 자, 열심히 그리세요 자, 홍구단에 이온화에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능 때까지 계속 그려야 돼요 수능 때까지 그려서 최종 목표는 수능장에서 안 그리는 거야 그게 목표야 그렇게 반복을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아직은 반복이 덜 돼서 지금 6평 볼 때 자신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온화에너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요거는 안 그렸으면 좋겠다 응? 고거는 줄이자 자, 고거는 줄이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자, 16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자, 시험지에 지금 필기한 거 보이죠? 혹시 나의 모습 아니니? 그치? 엄청 맛있었어 자기 고민도 그거야 지금 이게 자, 중화적적 문제였는데 자, 지금 여기 뭐 밀리몰로 모든 자료를 바꿔가면서 풀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쓴 거야 그러면 다 풀어놓고도 야, 이게 답이 뭐였지? 이게 답이 뭐였지? 물론 맞기는 했는데 자, 이걸 갖고 내가 이거를 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답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막 찾았어야 될 거야 근데 찾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그치?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너무 많이 썼다 필기량이 너무 많다 풀이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야 돼 자, 이거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자, 지금 16번 문제 지금 이 과정 중화적적 과정 이거는 많이 기출해 있는 내용이야 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실전에서 내가 갖춰야 되는 그 기술 뭐가 하나 있냐면 자, 잘 안 보이겠지만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 결국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질문이 이거였어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걸 물어봤다고요 y분의 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y분의 x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눈을 마지막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 있지 거기다 눈을 한번 쓱 내렸다 올라와야 돼 쓱 내렸다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뭘 확인하냐면 지금 y분의 x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x하고 y의 값이 필요해 b가 필요해 값이 필요해 b가 필요해 그치? b가 필요하잖아 값이 아니라 b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값이 아니라 b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표기가 들어가는 거야 ok?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b구나 xy의 값이 필요가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xy의 값이 필요가 없구나 그래? 그러면 내 맘대로 숫자는 내 맘대로 밀리몰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쓰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거야 내 맘대로 제일 간단한 수치로 어차피 b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일 간단한 숫자로 가자 이거 안 중요할 것 같지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풀이가 막 복잡하게 많이 써지는 학생들은 다 풀어놓고도 그걸 못 찾아갖고 실수하는 경험이 누구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필기량을 줄여야 돼요 풀어나가는 양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b 문제들이 되게 많다 육병 시험지 갖다 놓고 다시 봐봐 마지막에 b를 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다 내가 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갖고 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막 미리몰로 환산하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필기를 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지 풀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b를 구하는 문제 값을 구하지 마세요 간단히 놓고 푸는 거야 자 봐봐 선생님 해설강에도 했지만 자 봐봐 식초 a, b 두 개가 있어요 1g 이거는 실험을 또 반복까지 했어 그러니까 필기량이 많으면 풀이 과정이 많으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우리가 연습한 거잖아 자 식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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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이라 그랬지 그러면 식초 1g 두 가지 식초가 있는데 그럼 용액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식초 1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진량인데 자 아세트산은 식초는 용액이고 아세트산은 용질이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게 식초야 오케이 그래서 식초는 용액이고 아세트산은 용질인데 이 연습을 우리가 꾸준히 했잖아 그러면 용액 1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진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퍼센트 농도 문제구나 퍼센트 농도 문제고 자 기존의 기출을 거의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식초 두 개에 대해서 자 16w 15w예요 16w 15w야 그래서 식초 1g 즉 용액 1g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돼 그럼 용액 1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진량이죠 아세트산의 진량이니까 그러면 그게 16대 15 이렇게 읽혀야 돼 왜? 나는 값이 필요가 없거든 비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아 16대 15구나 그러면 1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16대 15구나 그러면 용액 100g 안에 들어있는 이게 용액이니까 용액 100g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진량비도 16대 15겠지 그치? 그러면 빨리 넌 16% 너는 15% 농도구나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저렇게 놔도 돼요? 어 놔도 돼 왜? 값을 구하는 거야 비를 구하는 거야? 비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어 간단하게 풀려면 좀 더 풀이 과정을 줄이고 싶다 불필요한 문자를 줄이고 싶다 비를 물어보는 문제는 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그냥 내 맘대로 제일 편한 걸 놓는 거야 어차피 출체제의 의도도 그거거든 16대 15다 퍼센트 농도가 16대 15짜리다 자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한 거다 라고 한 거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에 퍼센트 농도가 나왔을 때 자 우리가 환산공식 알고 있잖아 화학신양분의 10%D 다 알고 있지? 자 화학신양분의 10%D 화학신양분의 10%D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을 반복했으니까 일단은 한 번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실험은 똑같은 형태로 한 번만 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해 첫 번째 거만 집중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16%짜리 식초 A만 딱 보면 자 걔는 밀도가 DA고요 자 A만 보는 거야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B는 반복만을 숫자만 바꿔서 숫자와 원짜리 바꿔서 반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 식초 A를 10ml를 갖다 놨대요 그러면 요 녀석의 몰 농도가 나오는 거지 왜?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16으로 놨으니까 16%로 놨으니까 그리고 화학신양분의 10%D에서도 이 단골손님들은 줄이자 그랬지 그치? 단골손님들은 줄여야 돼 60분의 10%D잖아 그럼 60분의 10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아세트산 단골손님이고 화학신양 60이니까 그치? 그러면 바로 60분의 10을 약분해서 6으로 쓸 수 있는 고정도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6분의 해놓고 퍼센트 농도 대신에 16을 써주면 되는 거죠 화학신양분의 10%D인데 화학신양과 10은 약분이 됐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6분의 16DA 요렇게 몰 농도를 바로 써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물을 넣었죠 물을 넣어서 50mm가 됐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10mm에서 50mm 됐으니까 부피가 몇 배? 5배 그러면 농도가 몇 분의 1로 떨어진다 그치? 5분의 1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5분의 1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 5로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30분의 16DA 그리고 한 번을 더 할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50mm짜리의 몰 농도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게 몰롱도인 거지 이게 몰롱도인 거지 자 그래서 딱 문제를 읽으면서 필요한 거만 요렇게 필요한 거만 딱 간결하게 써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이니까 그럼 50mm짜리 용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 다 한 게 아니라 그걸 중에서 Xmm를 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중화적정이 시작됐단 말이야 요런 표현들은 늘 나오는 표현이니까 더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 염기가 1가 염기인 거만 확인하시고 자 얘는 0.1 몰롱도 자 0.1 몰롱도 NaOH가 들어갔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해준 게 지금 거기가 4A미리 4A미리 아 그러면 네가 4A미리 리터가 들어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한 번 쓰는 거죠 자 식을 한 번 쓰는 건데 자 아세트산 지금 식초의 농도 처음 거 A 식초 A는 몰롱도가 이거지 그리고 걔를 몇 미리에서 시작했냐면 X미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농도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부피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NaOH가 0.1 몰롱도 그 다음에 부피가 4A미리 리터 등식을 쓸 때는 리터도 안 고쳐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아까 이 학생이 지금 미리리터 미리몰 이렇게 해갖고 천으로 줄여서 막 했는데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제일 간단하게 놓고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아세트산의 몰롱도 자 30분에 요거 16BA M이죠 몰롱도 거기에다가 부피 이런 몰롱도짜리를 X미리 X미리 를 갖다 놓고 시작한 거니까 X 그 다음에 equal 등식을 쓸 거니까 미리리터를 리터를 안 고쳐도 된다고 자 그리고 NaOH는 0.1 몰롱도짜리고 여기가 4A가 사용이 됐구나 그치? 그냥 이 한 줄인 거야 이 한 줄 자 그거를 이제 B로 바꿔서 하기만 한 거죠 그럼 B로 바꿨으니까 나머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나머지 다 똑같을 거고 뭐만 바꾸면 되냐면 16을 15로만 바꾸면 되죠 16% 15% 그 다음에 A가 B로 바뀌었으니까 DB로만 바꾸면 되지 그 다음에 X미리 를 Y미로 바꿨으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 0.1 몰롱도 그대로 썼고 자 OA 그대로 쓴 거지 그럼 내가 구하는 게 Y분의 X잖아 그럼 Y, X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통으로 나누면 쭉쭉쭉 약분하고 그냥 답이 나오죠 그치? 자 그러니까 뭐 미리몰 이런 거 전혀 안 썼잖아 왜냐하면 B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꼭 지금 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은 식을 써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B를 구하는 문제는 절대로 자 거기에는 실제 값을 구하려고 도록 하면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를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으로 그 간단한 숫자를 이용해서 답만 내려는 노력 B만 구하는 노력 그걸 해야 돼 그래야 계산량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오케이? 자 그걸 만들어 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6평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18번 문제 자 김땡진 학생이 자 물어봤는데 이거 보고 좀 흐뭇했잖아 흐뭇했잖아 열심히 수업을 들었더라고 자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김땡진 학생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8번 문제였거든 18번 문제 자 이거였어 18번 문제 18번 문제에서 고민이 이거래요 선생님 저는요 이 23W가 눈에 너무 들어왔어요 눈에 너무 들어왔어요 왜 우리 질소산업을 할 때 선생님이 N5 외워달라고 그랬지 N5 외울 수 있지 N5 분제라고 얼마야 32죠 14, 16이니까 이게 외우기가 딱 좋잖아 그지 그래서 N5 30을 기억해놓고 질소산화물을 얘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자 예를 들어서 N2 5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에 비해서 질소 하나 더 들었으니까 14 더해서 44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N5 2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N5에 비해서 산소 하나 더 들었으니까 16이 더 들어서 46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15 대 22 대 23 이거 많이 나오는데 질소산화물은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위에도 더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2 5 3다 N2 5 3다 이렇게 나오면 N2 5 3를 14, 2번, 16, 3번 이거 이 방법 하지 말고 이거 2배 하면 N2 5 2잖아 그럼 60이 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5 한 번 더 들었으니까 60에다 16 더 하면 자 76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N2 4 N2 4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그냥 N5 2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90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소산화물들의 숫자를 알고 있으면 편하다 편하다 선생님 알려주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 숫자가 보이면 써라 라고 했잖아 써라 라고 했잖아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그 23W 23W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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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W 요거 요거 요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23W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 23W 딱 들어왔으니까 N5 2 아니면 왜 왜 46을 46을 약분하면 23이잖아 이게 23의 2배잖아요 그죠 근데 46의 2배를 하면 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23의 배수인 거잖아 그지 그럼 23 곱하기 2고 얜 23 곱하기 4일 텐데 그래서 어 23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얘가 N5 2 아니면 N2 4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20초 만에 답이 나왔다는 거야 쌤 이거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닥스 쳐주고 싶다니까 잘했다고 잘했어 그거 아니 직관으로 보여서 하는데 그거를 뭐 안 본 척하고 푸는 것도 어렵지 않니 이미 보였는데 이미 숫자가 보였고 이미 물질이 보였는데 그걸 갖고 억지로 다른 걸 모르는 척하고 푸는 것도 이상한 거야 오케이 어 물론 쌤은 해석하기를 할 때 이걸 딱 보고 응 23이니까 이거는 뭐 N5 2 아니면 N2 4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거꾸로 두두둑 맞춰서 풀면 화학실력이 늘겠어 안 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설명은 해 준 거야 설명을 해 줬는데 직관적으로 숫자가 보여서 풀리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 학생 걱정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푼 학생들의 걱정은 수능장 가서 만약에 안 풀면 어떡해요 선생님 내가 늘 이렇게 풀다가 수능장 가서 안 풀리면 어떡해요 어 그게 걱정인 거지 당연히 그게 걱정인 거야 수능장 가서도 근데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숫자연습이 된 학생은 보일 거예요 수능장에서 보일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때를 대비하고 싶다면 대비하고 싶다면 자 자기가 푼 방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고 대신 혹시 정말 안 볼 수도 있으니 수능장에서 실제로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푼 다음에 그냥 자기 손으로는 다음에 한 번 더 풀 거 아니야 한 번 더 풀고 더 풀고 올해 6월 9월은 더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풀 때 다시 풀 때 그거 직관으로 보였던 숫자 무시하고 어 내가 만약에 안 보였으면 어떻게 풀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 있죠 자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 학생이 마지막에 그렇게 썼더라고 이렇게 이게 직관으로 안 보여도 풀 수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보였다고 어 근데 잘한 거지 뭐 잘했어 괜찮아 그거 괜찮아 직관으로 보여도 상관없고요 수능장 가서 보일 확률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근데 혹시라도 안 보일 때를 대비해서 자 다시 풀어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알려준 거 이렇게 잘 메모해 놨더라고 어 이거의 의미가 그거였다 어 x의 질량이 같을 때 y의 질량이 빛 그건 x의 원자수가 똑같을 때 y의 원자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질량이 원자수로 화학식 결정하는 문제에서 질량비는 원자수비로 변환해서 읽으면 화학식이 더 빠르게 보인다 그치? 그거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비책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고 직관으로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절대 나쁜 거 아니니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수능장 가서 보일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보일 테니까 너무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다시 풀어본다 알겠지? 어 그것만으로 된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어요 자 20번인데 자 이 학생은 되게 19번까지 되게 빨리 풀었나 봐 자 그래서 19번까지 10분대 풀어가지고 10분대니까 11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 19분 아니었을까 자 10분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갖고 여기다 막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꾸역꾸역 풀긴 했는데 아 너무 더럽네요 마찬가지 얘기일 거예요 너무 계산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 자 또 양쪽관계 문제예요 또 양쪽관계 문제인데 잘 안 보이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문제였죠 이 문제였고 지금 마지막에 구하는 게 이 문제도 꼭 확인해봐 지금 업무 있을 테니까 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자 안 보이면서 학생들 위에서 자 x 곱하기 이렇게 돼 있었어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x 곱하기 자 a의 분자량 a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 이었어요 a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어 자 그럼 봐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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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의 분자량 c의 분자량 값이 필요해 b가 필요해 b가 필요하지 b가 필요해 그러면 숫자는 내 맘대로인 거야 제일 간단한 숫자로 놓는 거예요 선생님 x는 값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자 보기를 잘 보시면 그게 다 w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x하고 w x하고 w의 b가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보기에 전부 다 w가 붙어 있었고 자 x는 여기 있고요 w는 w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는 여기하고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건 결국 w와 x의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w를 몇 x인지 그거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아 x를 몇 w인지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x와 w의 b를 물어봤고 이것도 a와 c의 분자량 b만 물어봤고 그러니까 20번 문제를 풀 때도 쓱 보고 눈 한번 쓱 내렸다 올라오는 거지 아 b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실체 값을 구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숫자를 내 맘대로 쓰자 제일 간단한 숫자를 내 맘대로 쓰자 자 그리고 이 20번 같은 이런 양쪽 관계 문제에서 이렇게 실린더 그림이 나오면요 그림에 최대한 많은 걸 쓰세요 최대한 많은 걸 쓰는데 규칙을 정해야 돼 규칙을 정해야 돼 우리가 그 산화는 많은 개수 맞추기 할 때도 그 자기 나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개수가 미수를 많이 들어오고 더 거기서 우리가 산화수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 개수는 위에다 써요 개수가 미수를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은 위에다 써요 그리고 산화수는 그 물질 원소기호 아래다 써요 그래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확 풀 때 우리가 막 컬러로 이거 빨간색 쓰고 파란색 쓰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치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위에다가 산화로만 개수 맞추기 할 때는 개수 위에다가 숫자를 쓰고 개수는 그 다음에 산화수는 아래다 쓰고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자 처음에 AB를 놓고 이제 반응이 뭐 중간에 한 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완결된 시점을 줬는데 자 이 문제들은 양쪽 관계 문제에서는 기체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태 주의하는 걸 이제 올해 조금 낼 확률이 높아졌지 그치? 자 그래서 고체니까 아 너는 부피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나하고 다에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봤을 테니까 자 부피비를 줬어요 11대 11이래 그러면 11대 11을 어디다 쓰냐면 뭐 아래다 써도 되고 위에다 써도 되는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 대신 내가 쓰는 위치는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부피를 11 이렇게 썼으면 여기다가 10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부피가 나오잖아 여기에 부피가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에 부피 밑에다가 12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실린더 위에다가 이렇게 부피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에 부피가 나왔을 때도 동일한 위치에 써버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기하는 것들도 위치에 따라서 이거 진짜 달라져 그러니까 위치를 딱 정해놓는 거야 내가 부피를 아래다 쓸 거면 아래다가 위에다 쓸 거면 위에다가 대신 동일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막 섞어서 쓰지 말고 자 동일한 위치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몰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몰수도 지금 봐봐 여기에 지금 3N하고 2N 이런 게 있었잖아 자 완결이 된 지점이고 지금 A가 다 소모된 게 보였는데 B하고 C하고 3N, 2N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자기 시험지도 봐봐 여기에 이제 A, 여기 A, B, C, D 다 있고 뭐 A, B 있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N이 흔적이 보이면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야 B만 구하는 문제잖아 그치? B만 구하는 문제니까 절대로 실제 값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지수 쓰다가 헷갈려 미지수 쓰다가 그럼 이거는 3대 2잖아 그럼 3대 2니까 결국 N, N은 필요가 없는 거고 3, 2를 10을 맞춰주는 거니까 그러면 아 너는 6몰이다 너는 4몰이다 이걸 그냥 몰수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위치를 딱 정하는 거야 오른쪽에 쓰건 왼쪽에 쓰건 자기 나름의 위치를 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3, 2니까 그러면 널 6를 쓰자 그러면 널 4를 쓰자 그렇게 해서 10을 맞춰 놓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왼쪽으로 쓰기로 했으면 여기도 다 왼쪽의 서버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계수 관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자 1, 2, 2, 3 이렇게 돼 있었고 자 그러면 B, C가 지금 6, 4인데요 자 B, C가 6, 4인데 C가 4가 생성이 됐으니 그리고 이제 반응이 끝났잖아 그럼 이게 4가 생성됐다라는 건 네가 2몰이 소모됐구나 그러면 A는 2몰이 처음에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는 6몰이 그러면 남은 건데 자 이게 2몰이 반응했으면 얘 4몰이 반응했을 거고 4몰이 반응해서 6몰이 남았으니까 아 그러면 너는 10몰이구나 이렇게 위치를 이제 정해 놓는 거지 그래서 아 물질 왼쪽에다가 내가 몰수를 쓰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다 왼쪽에다 써야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거야 위치도 정해봐 연습이야 연습 아무데나 써서 이제 문제가 답이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림 같은 걸 활용할 때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을 쓰자 대응되는 걸 쓰자 그래야 안 헷갈려요 여기다 막 단위 써버릇하면 또 숫자가 많이 들잖아 또 공간이 많이 들잖아 6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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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몰, 2몰, 10몰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수는 단위 없이 쓴다 나름대로 약속을 정했으면 위치에 대한 약속을 자기 나름 하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도 이제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고체 때문에 고체 때문에 이 고체는 부피에 영향이 없으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지금 처음에 그러면 여기 2하고 10이니까 그러면 여기 합함은 12잖아 근데 그 12를 여기다 쓰면 안 된다고 왜? 전체 몰수는 난 위에다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정한 약속은 자기가 이렇게 지켜내야 돼요 그럼 전체 몰수가 전체 부피니까 아 12에서 11이 10이구나 이래야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줄어든 게 아 1이구나 그러면 전체 몰수가 지금 기체 몰수만 1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기체만 따지는 거죠 자 요거 1하고 요거 2하고 요거 2하고 얘네들만 기체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었고 2였으니까 그러면 기체의 개수만 보면 3, 2니까 한 번 진행되면 1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1이 줄었으니 아 그래서 한 번 진행된 거구나 그럼 한 번이 딱 진행되고 나면 자 요게 2에서 얘가 1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 번이 진행되면 요것도 2가 주니까 그러면 10에서 2가 주면 너는 8이 됐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이 진행되면 C는 2가 생기니까 여기는 2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쓰기로 왼쪽에다 몰수를 쓰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주면서 써주면 내가 조금 이렇게 많은 걸 쓴다 하더라도 아 난 몰수를 쓴 거지 그러면서 안 헷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 넌 몰수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1몰이 2X 너는 3몰이 3X 그지? 자 그러면 3몰이 3X니까 그럼 1몰은 X 1몰은 2X 아 2대 1이구나 그래서 A와 D의 분자랑 B가 2대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어 좀 전에 이 학생 선생님이 이걸 확대해서 내가 봤거든 이걸 확대해서 봤는데 뭐가 아쉬웠냐면 여기 지금 맨 위에 반응식이 있었거든 지금 지문이 있고 여기에 반응식이 있는데 그 반응식에 아무 필기도 안 돼 있더라고 아무 필기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지금 분자량을 마무리 지을 때 이걸 한 번 썼을 거예요 그 여백에다가 써서 계산을 했을 텐데 자 봐봐 이걸 찾은 다음에는 지금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지금 분자량 B가 누구하고 누가 있었냐면 A하고 이 자리를 보면 A하고 B가 있었어요 자 A하고 B에 대해서 분자량이 32대 17이다라는 게 있었거든 그러면 이 반응식의 개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반응식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갔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 그럼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개수가 다 있는 관계에서는 이걸 갖고 질량보조를 쓸 수가 있잖아 A 하나 B 두 개 반응하면 C 두 개 D 세 개 생성된다 이거 질량보존은 상태와 관련 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 분자량이 너가 32다 라고 했을 때 자 B를 17로 준 거니까요 자 B가 32대 17이니까 그러면 그 반응식에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 반응식을 활용해서 옆에다가 시험지 옆에다가 자기 손으로 이제 다시 한 번 이걸 쓰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써서 자 또 2C, 3D 봐봐 쓰는 시간이 또 걸리고 있잖아 반응식을 쓰는 시간이 또 걸리고 있잖아 이 시간보다 시험지에 써 있잖아요 그럼 시험지를 활용하는 거지 시험지에 반응식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는 거야 그거 활용하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1몰이 2X구나 1몰이 2X구나 3몰이 3X구나 따라서 1몰은 X구나 A와 D는 2대 1이구나 그러면 D는 16이구나 내가 지금 뭐 아래에다 써도 되지만 자 위에다 쓰기로 약속했으면 위에다가 계속 똑같은 위치에다가 분재량도 써줘야 돼 그래야 이제 암선이 되지 자 그러면 32짜리 하나 17짜리 2개 자 그러면 17짜리 2개니까 34죠 그럼 34 요거 34, 32 34, 32 더하면 66이지 그러면 여기가 16짜리 3개니까 48이죠 그러면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니까 66, 48 빼면 18이니까 그러면 아 C2개가 18이구나 그럼 C는 분자로 9구나 그러니까 반응식에 시험지에 있는 이 반응식을 한번 활용했어야 돼요 이 문제의 개수가 다 있었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여백에 이걸 다 쓰면 또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시험지에 많은 정보를 쓰자 그리고 B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거기에 내가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숫자를 이용해서 B를 활용하자 그리고 그림이 많이 나왔을 때는 위치에 대한 지정을 하자 그걸 자기 나름의 약속을 정하자 요런 습관들을 조금씩 조금씩 들이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 줄어요 시간 줄고 계산량 줄고 실수 줄고 해봐 해보면 하다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서 아 이렇게 많은 걸 안 써도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좀 더 깔끔하게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질문을 했던 이 학생들이 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만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평 문제 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 풀어봐야 되잖아 그때 시험지에다가 최대한 내가 필기량을 줄이면서 조금 더 예전에 풀었던 것보다 더 깔끔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B 꼭 보자 문제 풀 때 마지막에 구하는 게 B야? 숫자 내 맘대로 요런 거 자 그걸 꼭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6평 이제 6평의 이제 수강 이벤트를 자 선생님이 진행을 좀 해봤는데 피드백 이벤트를 진행을 좀 해봤는데 도움이 조금 됐길 바라고요 자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벤트를 해서 자 선생님이 여기 선택된 학생들을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고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테니 자 그걸 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 구평에서 써먹자 구평에서 써먹고 수능에서 써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6평 자 요 피드백 이벤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벤트 캐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